이제 시작된 하반기에 여야는 격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열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간의 방탄 공방 수위는 한풀 꺾일 걸로 보이지만 여름 전국에도 여야 간 첨예한 쟁점들 산적해 있는 모습이죠.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는 첫 주인 이번 주를 건너뛴 오는 10일부터 소집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의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원내 관계자들은 연합뉴스TV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되면 지난해 8월 16일 이후 거의 매일 열렸던 국회가 11개월 만에 약 열흘간의 휴지기를 갖게 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와 달리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을 놓고 방탄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회기 때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이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여름 전국을 맞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오염수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졌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법안 문제에서는 야사당이 같은 날 본회의 부위를 강행한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여권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문제도 쟁점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구구 개각으로 규정하며 인사 청문회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방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거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에 공식 지명하면 여야 대치전선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남뉴스티비 장윤희입니다.